문을 잊어버렸다 난 쇼군이니까 난 군인이니까 난 솔저니까 저 한마리만 구해오면 돼? 나도 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브젝트 컴플리트인데 왜 나 죽는 거 같지? 아, 얘가 개구나 오케이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전 과제 다시 시작 재밌네 자, 이번에는 체력 업그레이드는 못하죠 체력 업그레이드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데미지에게 좀 방어력 오르는 거? 어 이거 말고 체력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체력 업그레이드 암어? 저거? 이거? 이건가요? 저걸 열려면 뭘 해야 되는 거니? 그러네, 암어를 열어야 되네 얘네들 다 이렇게 해야 열리나 본데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다 해줘야 왼쪽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아니네 하나만 해도 열리네 그래 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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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이거를 오케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로 어 리로드가 갑이에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축척할까 이거? 저축하자 이거는 즐거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저축하자 두두두 쭈 쭈 쭈 쭈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25명이네요. 오늘 700명 갑시다. 추천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인가봐. 이 단체의 광고 영상인가봐. 게임 그래픽이 너무 좋아. 마치 실사 같아. 미친 실사잖아. 아 저것들을 실제로 저게 보여주나. 얘네들이 실제 그 얘네들을 보고 만들었나보다. 얼굴들이 비슷한 거 보니까 얘가 그 개냐? 사장? 야 영상이 약간 싱크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게임 만들 때 얼굴을 보고 만드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실제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고 만드는 게 많아요. 어 약간 싱크가 안 맞네. 영상이 이렇게 돼버렸나봐. 다른 BJ 분들도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다 싱크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너희 형들은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군요. 로그스는 앨베스의 기술을 열어버렸나. 이 기술을 열어버렸나. 그리고 저에 저는 고맙습니다. 너희 형들은 실제 저런 그래픽으로 게임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엑스박스가 지금 1이잖아요. 피파가 지금 15가 나왔으니까 엑스박스 15가 나오면 될 거예요. 그 정도면은 한 한 70년? 60년 정도 지나면 저 정도 그래픽 게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액박 15 정도 나오면 우리가 저 정도 게임을 하려면 저는 일단은 지금 생에는 힘들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생이 가능해도 손자랑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음 막 너무 한 달 한 달 뭐 그래픽 그래픽 끝내어? 아 그래드 그래드 그리핀 그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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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We have actionable intel that the KVA are trying to trigger a meltdown in the reactor door We're inserting in the south courtyard and we'll push north This shit ends in the control room This shit ends in the control room Get in position Get in position Disengaging stealth Yaaaah... 바다야? 2-3 Understand we are still operating under a restricted ROE Over We're free to proceed We're going to collapse this building We are going to collapse this building We want to lock down the building We just have to fall back There's a big back One-t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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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This thing is dead here? If it comes to annihilating or block it, we isn't going to fall into the building Oh... 뭐고 쟤네들 시작도 못해보고 야 가만있어 네aga 뭘 죽여야돼 뭘 죽여야돼 얘기만해 와 저깄네 참 rpg다 그치 어 더럽게 안맞네 엑스는 뭐야 우와 뭐야 이거 폭격하는거야? 아 이렇게 있으면 IT를 누르고 있으라는데 안돼 뭘 누르고 있으라는 얘기야 IT 눌렀는데 안돼 분홍색지역은 안되는건가? 노랗게 되야되는건가? 되는데가 어디야 도대체 뭐야 되는데가 없는데 아 이런데 되나봐 아 이거 그냥 내려가는거야 오오오 아 동료구나 동료야 아 난 또 무슨 폭격하는건줄 알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변제 좀 하면서 가자 얘들아 뭐야 지금 야 동료 죽었네요 뒤통수를 모셔야지 뒤에 방패있다고? 이거? 뭐 뭐야 이걸 갖고가? 아 이런식으로 아 이러면서 쏠수있네 개좋네 이거 개사기네 야 이거 개좋은데 야 이거 개좋은데 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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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던졌어 뭐 던졌어 어 야 근데 방패가 야 방패 빨리 들어 방패 빨리 들어 그치? 딴 데 움직일 필요가 없네 야 방패를 보니까 애들이 어딨는지도 다 알고 너무 좋은데 이건 뭐냐 우아 우와 부숴버리네 그냥 그치 쟤 앞에 어이구 막어막어막어막어 그치 야 야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와 저 야 쓰러지면서 RPG 쏘는것봐 개 리얼해 어 어 좋아 까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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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총알 다 썼다 총알 다 썼어 그냥 이거라도 쓰자 개좋아 이거어 녹여버려어 그렇지 뒤지시고 이씨 아니야 총알 하나 바꿔야될거 같은데 액스를 왜 눌러 아 이거 세우라고 세우고 총알 바꿔 이제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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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빨리 드로 그렇지 들었어 여기 아니 야 들어 야 들어 들고 다녀야돼 이게 사기니까 애를 못가네요 들고 다녀야 들고 다녀 야 저거 죽여 죽여 RPG야 그치 어 뭐야 얘도 어 개많어 안 돼 안 돼 안 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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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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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 짠 개좋았는데 개좋았는데 적절한 세이브다 야 이거 거의 처음 있네 근데 터렛 터렛을 타라니? 터렛? 터렛? 터렛을 타라니? 터렛? 터렛 말고? 몰타 이런거? 아 이거 완전히 야 이거 방 야 이것도 좋네 야 이거 대포야 어 나 안 닿는다 좋아 좋아 또 나와봐 다 죽여줄게 좋지 움직일 수도 있다고요? 우와 이게 대? 뭔 미사일이 갑이라고? 뭐 한거야? 길을 차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타겟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미사일이 떨어지나봐요 웃어버리고 와 이거 운전할 수 있다라는게 갑이다 이거 아예 폭발시켜버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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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사일 쩐다 폭격해 이거 한 번에 얘네들을 다잡아서 에어 어 어 그치 어 우와 미사일 개쩐다 와 미사일 대박이야 야아 개쩔어 와 여기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갔으면 어어 부서진다 부서진다 잠깐만 잠깐만 야 큰거 온다 어 여기서 누울순 없지 나봐 나봐 내가 이것 좀 갖고 가게 친구야 나봐 이거 내가 쓰면 안될까? 이거 왜 니가 써 이거 내가 쓰게 해줘 아 저거 뺏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파괴하냐 뭘 사용해야되네 미치해 뭘 사용하라며 아 여길 올라가다네 아 여길 이렇게 가야되나봐 아 여길 이렇게 가야되나봐 나봐나봐 이거 넘어가야되나 뭘 사용하라는거야 아 이거어 나이스 나이스어어어어 뭐야 이거 썼는데도 안 부서지는데 아 이런게 또 있구나 어어어 까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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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그 다음에 아까 저 무기 다시 못쓸거 아니야 쓸 수있네 그치 그치 야 여기서 계속 탄약 리필 받고 지져 그냥 지져버려 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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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됐다 야 더 좋다 야 이걸로 부숴버려 저거 아 고장간대 애들 개 많은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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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야 이것도 죽어 이거를 에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나머지 애들이라도 다 잡자 이거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를 해야지 너무 많아 서서히 울거같아 됐어 우와 너무 큰걸 한방 맞았는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 체력좀 그치 자 탄약없어 탄약없어 탄약채우고 탄약채우고 누워누워누워누워 체력채우고 체력채우고 다른 애들 좀 제거좀 해주십쇼 다른 애들 좀 제거좀 해주십쇼 누워누워누워 탄약버춤해 불을 쏘고 좋지 누워누워 탄약버춤 탄약버춤 도마 은퇴하실때 아니 됐습니까 도마 은퇴하실때 아니 됐습니까 아 미칭 어 부서.. 부섰다 이거 쌍가오름 얘랑 이중이나 바꾸고 다시 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지 아 진짜 군인들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거 목숨걸고 어우 목숨은 걸고 하니 아 야 이거 뭐 사다리 아 이거 줄이 있구나 이게 폭탄인가봐 설치되어있는 정보를 주네요 폭탄 정보를 오 오 오 잠깐만 하나 하나 이거 잠깐만 무기 다 비슷하잖아 그치 지금 이게 뭐지? 야 이거 이건데 아냐 이거 이거 쓸래 이것도 제대로 못 써봤거든요 죽여버려 이씨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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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이자식들아 아아 아아 야 이거는 데미지가 센거 같은데 약해요 근데 탄약은 안드네 뭐 AB가 뭐를 뭐라는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할 수 있나봐 아닌데 공중대시 아 이 이볼브같이 아직 하나 총알이 없구나 얘가 지금 총알이 없어 아 총알 먹네 바닥에서 개좋네 야야야 이거야 이거야 애들 시체 많이 뒤지면서 가야겠어 막어 좋지 살았냐 살아봤자 지가 뭐야 뭐야 이거 저것도 날아다니는구나 정원이 한 마리니까 보내버리고 쟤 살았어 어 어이 미안하다 거기 돌격하자 이 자식들 목숨이 어 폭탄 한번 던져줘야돼 아 EMP 한번 써야겠다 되게 많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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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뒤져 어 나 취소하고싶은데 어떡하지 미친 어떡해 그냥 하나 던져야겠다 개맞네 개맞네 잘 던졌네 개같은거 개같은거 개맞네 개같은거 개같은거 개맞네 와 진짜 비지식어 어이 어이 미안하다 조커야 걔 이름이 조커야? 또 하필이면은 보고싶어 뭔가 피시로 보세요 모바일보다 피시화질이 좋으니까 오 이건 제가 너무나 됐네요 내가 너무나 됐어 그치 동료들 자꾸 쏠거같애 동료들이 적같애 오케이 스위치 누르래 어디 뭐야 야 몇춘가 81 여기로 가면돼 오와 오와 뭐야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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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지? 아 이거 그냥 엄폐할로 만든거야 아아 야 폭탄하나 던져 아 이거 한번 쓰라고 드롬아 가라 드롬이 나될때가 됐다 드롬이 나될때가 됐다 개좋아 드롬씨 그치 그치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많이 죽였어 아 아 나 동료랑 붙어있으래 동료랑 동료랑 안 붙어있다 꼭 죽어요 제가 이럴때 동료랑 있어야돼 어딜가냐 어딜가냐 아군인줄 알았다 야 아군인줄 알았어 안쪽어 뭐야 얘들아 개많이 가네 뭐 계속 나와? 높은 그냥 클리어 어어어아아 테이프 밀 안됐어 여기서 보여줘야겠빨 지저버리지 시 Happiness 이거야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누워있어 에헤헤 어어 갚아줄게 이거봐이거 이거봐이거 아이 총알 없네 개망했네 근접전으로 죽여야되나? 이 자식아 이씨 와 근접전이 개안방이야 총알좀주세요 총알좀주세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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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쇼핑할때 건들지마 이씨 헐 뭐야 여기서부터 라고? 헐 대박 미친 앞으로 안되면 총알 계속 바꿔야겠다 그냥 총을 바꿔야겠어 아예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개죽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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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야 자식아 임마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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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아아 이걸 뚫으네 여기가 조금 물량이 많아 애들이 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다 여기로 왔다갔다 한다? 여기로 쏘면 돼요 어 머리 복잡하게 있을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애들 만잡어 계속 여기로 왔다갔다 버려 애들이 다시 던져줘 개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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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총 어디있어 야 너 총 있었잖아 어 여기 이거 바꿔 바꾸고 해같은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초록색 이거 뭐야 아 저절로 먹어지네 아아 총알이 그냥 저기도 그냥 저절로 먹어지네 내려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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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로가다가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고 아 여기서 그래 여기서 싸워 여기서 어 이거 좋은데요? 야 이거 야 보이니까 개좋은데 야 이 총 좋네 이 총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 어 아 밑에서는 진행이 안돼요? 위로가야되니? 그냥 위로가야지 그걸 다 잡았나봐 아 이미 애들 안에 들어가있는데? 우리팀 애들 이런 빠른놈들 가자 어 어이 미친 괜찮아? 뭐 트래블 설치해놨나봐요 야 여기 무슨 통제지인가 보다 헤엑 아 콕탄 콕탄 설치했다네 그 마피아님 해석해줄 때 너무 자세히 하면은 너무 자세히 하면은 사람들이 채팅을 잘 못하거나 듣기만 하니까 대충 상황만 설명해주세요 네? 네? 음 오케이 가자 야 여기서 탈출하라는거지 아무튼 야 이거 결국 터진다는거냐? 원자력 발전소? 어? 뭘 미친 이러면 야 임무 수행 못한거네 결국 폭탄을 야 이거 방사능 어떻게 해 우와 야 미친 니 와중에도 아니 니 와중에도 쏘는 애들은 뭐야? 거.. 야 이거 그냥 뛰어야되지? 아니 이 와중에도 하하하 아 내가 적이랑 같이 간거야? 아하하하하 아니 애들이 너무 그냥 가만히 잘 달리길래 아하하 아하하 다른 애들 다 도망가길래 우리팀 애들은 뭐한거야 다 기다렸어? 뒤에서? 우리팀 뭐하나보자 우리팀 가긴가 어 아 이러고 있어 여기서 싸우고 있네 야 이거 역시 우리 진짜 군인정신 장난 아니야 어 어 터지더라도 다 제거를 하는 폭탄이 코앞에 있지만 한 명이라도 저 적을 죽이려는 살인의 미친 그런 집단은 아니겠지 가자 우와 개 많아 이 총 개 좋다 근데 후별하기도 쉽고 아군이랑 어우 이 총 진짜 좋아요 뭐야 총알을 왜 더 안줘 총알 좋네 에이씨 이럴때 수류탄 하나 쓰는거지 왜 미친결 수류탄 어디갔어? 가는거야 방구 수류탄이 원샷이 그니까 원샷 1킬이야 어 원킬만해 수류탄이 원샷이야 무슨 원샷 1킬이야 원샷 난 3킬을 해줘야지 여기 여기로 가야되나봐 야 쟤네들도 불쌍하다 어여 어여 아니구나 그렇지 이씨 와아 어엉 터졌나? 탕? 뭐냐 뭐 폭격했나봐 와 총알 2권빨 밖에 없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터진거 같은데 아예 원자로 원자력 발전이 터진거 같은데 지금 다 터진건 아닌가 나도 타고싶은데 버튼이 안나오잖아 지금 못하잖아 뭐 그냥 지나갔잖아 오케이 일단은 아머부터 채운다 오케이 야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은 저럿 저 정도는 진짜 어 말이 안 돼 원자력 발전소 터졌는데 지금 헬기 와가지고 사람 막 열고 문 열고 구해 다니고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진짜 저 정도는 안 끝납니다 훨씬 더 크죠 완전 끝장나지 진짜 어 아 이거 이 정도는 해석해 주세요 마피아님 이거 괜찮아요 이런 이런 에피소드는 해석해 주는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의 그 잔말들 있잖아 별로 아무 상관없는 진행해 그런 것들만 맺으시고 아 이거 테러리스트 리더 하데스가 하는 말이라고 내 사람들이야 오늘 그대들은 무서울 것이다 왜냐면 이제서야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이거든 미친 4년 전 한 człowie 한 사람은 running 한 사람은 진ди 열같이 대단한 놈인가보다 자 한국이 사람도 죽는 것만 우리가 당첨으로 방사능에 노출됐나봐 아 치료제를 개발했나? 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틀라스 아틀라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약간 그런 테러리스트 잡는 조직인데 어 여기를 계속해서 이런 더 좋은 단체다 우리는 해내고 있다 이런 광고 영상처럼 만드는 것 같아 테러리스트 잡는 조직 아니에요? 뭐 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은? 민간 군사기업인데 용병 조직이라고요? 근데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잖아 테러리스트들 잡고 아 4년 후 라네요? 어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잠깐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정확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 다 어디갔죠? 자, PC는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있고요. 모바일은 우측 상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있으니까 많이 많이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토론 그만해. 토론 좀 하지마, 얘들아. 토론 좀 그만하고 그 방송 볼 때 어? 제발. 이렇게 단체로 놀려고 하지마. 단체 조직 좀 만들지마. 제발. 알았지? 콜업도 유튜브 올려야죠, 당연히. 올릴 거고요. 어? 잠깐만. 아프리카 족지가 세 통이 왔네? 음. 음. 좋은 혼내는 채팅이다. 하아... 야, 내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얘들아? 하여튼 그냥 뭐 토 나와서 못 해먹겠어, 방송을. 저렇게까지 쪽지로 보내서... 또... 다르다. 아프지 않던가... 아프지 않던가. 아무도 그는 우리에게 소원을 받았어요. 더 잘 안고싶다. 아프지 않던가.. 부족한 사람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다음, 그 KVA에 성공한 거였고 이제 모든 건 다가가가 다가가가. 아프지 않던가가. 아프지 않던가? 아프지 않던가? 아프지 않던가? 아프지 않던가. 야 그 한 번에 그 진짜 호팔이 엄청났다 4년 뒤에도 이러고 있으니 엄청나긴 했네 아 그 하데스의 오른판이 나타났다고 그 조직의 오른판이 나타나 엉덩이 왜 이래 엉덩이야 움직이는 거 왜 이렇게 요염해 어 자우 감각이 아주 좋아 아주 그냥 토실토실 허구먼 눈이 계속 가지 아니야 엉덩이에 뭔가 이 줄기가 계속 흔들리는 게 뭐야 이거 뭐 점검하냐 좋은 스캔이다 와 이런 거까지 다 검사를 해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 하나의 건강검진 해주는 거야 여기 딱 하다가 잠시만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 요원이에요 이러니까 안 말기에요 갑자기 총기 난 안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또 호버크래프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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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0년 뒤 이게 근데 이런 원리 있어요 지금도 어 얘야? 쟤를 잡으러 가야 되냐?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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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야? 아 사람이네 뭐야 우와 우와 야 야 얘 거의 이거 다리 있잖아 야 근데 이거 타려면 키 커야 되겠다 야 아니면은 다리가 저기 그 종아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치 와 이거 완전 잠겼네 지금 여기 나라가 어디에요? 쟤가 있는 나라가 어디야 여기 어 내가 운 얘 내가 운전하는 줄 알고 다 계속 만졌는데 지가 저절로 가는 거였네 아니 화면만 이렇게 보내 아 미국이 와 미국이 이렇게 됐어? 아 우린 이리로 가나 보다 한국은 이미 지나갔구요 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버는 네이버에서 주말문 검색하시면 맨날에 유튜브 사이트 나와요. 아니면 방송국 메인에서 유튜브 로고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자 아마 내일쯤 업로드 될거에요. 오늘은 제가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업로드를 못하구요.